성열이 형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알지? 형 외울라고 하지 말고 그냥 적어 아홉 번 적어, 아홉 번 형 청와대 가려고? 형 이리로 와봐 아 혼자 와 깡패들처럼 몰려다니지 말고 성열이 형 청와대 갈 거야? 쪼개지 말고 재밌자고 하는 소리니까 형 청와대 가면 나도 놀러 가도 돼? 그럼 형 만나려면 청와대 앞에서 누구 찾아야 되는데? 뭐? 석열이 형 그럼 청와대 가면 형이 한 잔 쏘는 거야? 아 이 형 정신 못 차렸네 두통, 식통, 생리통 장쾌한 아침을 위하여 석열이 형은 씹어주세요 씹어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10원 제약 성열이 형 성열이 형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알지? 형 외울라고 하지 말고 그냥 적어 아홉 번 적어, 아홉 번 1위인가요? 해야지 보이로 좋은 시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